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학력평가 5부 강의를 함께 할 김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부터 1, 2, 3, 4부를 다 달려온 친구들이라면 지금 이 5부 강의를 클릭하면서 아마 엄청 찡그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을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 명언 하나 읽고 시작합니다. 히흐 랩스 레스트 엄청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명언이에요. 웃는 자가 승자다. 즉 웃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명언이거든.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첫 번째 담임을 했을 때,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을 했을 때 반의 급훈이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학년이 끝날 때는 모두가 다 웃고 있자. 웃는 자가 승자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반영해서 급훈을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찡그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 시험 보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혹시 지금은 찡그렸을지라도 나중에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최후의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도 한 번씩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미소가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냉장고 열어서 달달한 거, 달달한 음료수, 과자 하나 가지고 오세요. 같이 한 번 웃으면서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5부에서 함께할 강의는요. 일단 주어진 문장의 위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치트키 한 번 볼까? 이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선택지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 올바른 위치는 딱 하나다. 딱 하나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근거가 존재한다. 즉 감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반드시 그 위치에만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종류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 잘 해석해서 앞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흐름의 연결고리 파악해 줘야 되고요. 첫 문장. 우리 첫 문장은요. 첫 문장 나오고 보통 선택지 1번이 있잖아. 그러니까 첫 문장은 지문의 시작 부분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잘 읽고 소재 가능하며 주제까지 파악해 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살펴보러 갈까요? 38번 갈 거고요. 우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38번, 39번의 두 개가 나오는데 38번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금 난도 있는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 잘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봅시다. however, 그러나 뭔가 반전으로 시작하고 있어. using caffeine, 카페인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요. 자 카페인을 사용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improve alertness. alertness, 각성이라는 뜻이에요. 각성과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요. doesn't replace,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a good night sleep이니까 숙면. 우리 밤에 푹 자는 것을 갖다가 숙면이라고 하죠. 숙면을 취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요.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죠.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마시죠. 왜 마십니까? 각성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만들고요. 공부를 조금 더 잘해 보려고. 그러니까 정신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카페인을 사용하잖아. 근데 그것은 사실 숙면, 잠에 푹 잘 자는 것까지는 대체할 수가 없답니다. 오케이. 내용 흥미로워요. 그쵸? 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러나 카페인은요. 잠에 푹 자는 숙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캐치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첫 번째 문장 보러 내려갈게요. studies, 연구는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연구 나왔으면 뭐에 주목해야 돼요? 결과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 카페인은 to be effective, 효과적이랍니다. 웬 언제, 함께 사용될 때, 뭐랑 함께 사용될 때? pain reliever 진통제입니다. 진통제와 함께 사용될 때 효과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to treat headache. treat라고 하면 다루다 치료하다. 그러니까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랑 카페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중요한 내용 뭐 담고 있습니까? 일단 소재는 카페인이에요. 그리고 카페인은 좋대요. 플러스래요. 어디에 좋대요? 두통을 치료하는 거. 그러면 카페인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다루고 있었어. 일단 소재는 카페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카페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면 그냥 커피, 에너지 음료, 여러분이 가끔 시험 기간에 마시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경험을 한번 대입해가면서 해석해보자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The positive correlation. Correlation은 상관관계죠. positive는 긍정적인, 즉 여기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다라는 거고요.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지.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한쪽도 증가하는 그것에 갖다가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뭐랑 뭐 사이의 관계인지 between a and b까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페인을 intake, 섭취하는 거랑 staying alert. alert,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봤던 단어 아닙니까? alert, 각성하는 정신이 초롱초롱한이라는 뜻이야. 즉, 그 하루 종일 내내 하루 온종일 각성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래. 그러니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하루 종일 더 각성하고 있을 수 있답니다. 자, 이러한 상관관계는요. 얘가 동사지 또한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카페인으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효과가 있대요? 자, 이번에는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데에 카페인이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흐름 괜찮아. 1번은 답이 아닌 것 같아.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as little as 60mg. 60mg의 적은 양이요. 이 양은 얼마만큼 적은 건가 하냐면은 한 잔의 차에 보통 들어있는 양이랍니다. 우리 차, 녹차 같은 거에도 카페인이 있죠? 거기 한 잔에 들어가 있는 60mg이라는 적은 양도 can lead 이어질 수 있어요. 어디로? 더 빠른 반응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만 마셔도 빠르게 각성 상태에 이를 수가 있구나라는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리한 거에서 이 내용만 한 번 더해 줍시다. 자, 각성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은 양의 카페인으로도 우리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2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갑니다. 또 하나의 연구가 나왔어. 이 질문은 연구가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왜? 연구 나오면 결과에만 딱 주목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 자, 마찬가지 연구 갑니다. 하나의 연구는 또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에 주목해서 가요. 커피가 반응, 반응 시간을 개선했대. 향상시켰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with or without, poor sleep. poor sleep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잠.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한 거죠. 즉, 숙면을 취했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수면 부족인 사람이나 수면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둘 다 반응 시간을 개선시키기는 했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나 카페인은요.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errors.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 같아.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류를 증가시킨답니다. in the group with little sleep. 수면 부족인 집단에서는 오류를 증가시켰대.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초롱초롱 각성 상태일 수는 있어. 근데 막상 결과를 까놓고 봤더니 실수가 너무 많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셔서 눈은 초롱초롱 정신은 말짱해. 근데 두뇌 회전이 안 돼. 뭔가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실수가 잦고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 뒤에 나온 거요. 카페인은 수면 부족인 집단에서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구체적인 내용일까? 우리 주어진 문장 정리한 내용 한번 볼까요? 카페인은 숙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면 부족인 집단에서는 오류가 증가해요. 괜찮지요. 그러면 흐름 반전을 어디서 시키면 되는 겁니까? 우리 삼 번 위치에서 시켜주면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삼 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어. 흐름 반전 시켜주고요. 숙면을 대체할 수 없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근거로 오류가 증가한다는 근거가 나온 겁니다. 괜찮지? 이어서 볼게요. Additionally. 고마운 단어 나왔습니다. Additionally. 게다가 그러면 두 번째 근거 나오겠네? 두 번째 근거 갈까요? 이 연구는 또 보여줍니다. 결과에 주목해서 볼게요. 카페인이 잇따라 하더라도 수면 부족인 집단은요. Did not score as well as 뭐처럼 잘 점수를 얻지 못합니까? Those with adequately,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잠을 잘 잔 집단 만큼 점수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근거 또 나왔죠. 카페인은 숙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잠을 잘 못 잔 집단은요. 카페인이 있다라 할지라도 점수를 잘 내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근거 맞게 찾아줬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It's a just.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제시하냐면은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fully, 온전히 make a fall, 보충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이죠. inadequately, 충분하지 못한 잠, 즉 수면 부족을 갖다가 보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 카페인의 숙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니까요. 우리 아까 정리한 내용에서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까지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다. 자, 카페인은 이런 좋은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숙면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글쓴이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되겠어요. 괜찮지?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잡았고요. 주어진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주제문을 통해서 내용까지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자, 38번은 쉽게 해결했다면 다음에 등장하는 39번은 눈 감고도 풀 수 있어. 사실 눈은 떠야겠지만 쉬워요. 38번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주어진 문장이랑 첫 문장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The sales director. 판매 관련된 부서의 director, 감독, 관리자랍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서의 관리자는요. captain air horn. air horn이 뭐예요? 별표로 있어요. 경적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그 자동차에서 빵빵 울리는 것도 경적이지. 근데 이거는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경적이래. 선생님이 너를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이미지를 찾아서 연습해 왔는데 아유 칠판 앞에만 서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일단 한번 열심히 그려볼게. 자,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냐면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와 같은 경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기 주머니와 같은 것을 눌러서 소위를 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경적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둔답니까? outside his office. 그의 사무실? 밖에다가 둔답니다. 자, 그리고 동사 두 개 나옵니다. would come out and blow the horn. 밖에 나와서 경적을 붑니다.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불어요? 판매업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판매업자. 그 직원이 settle the deal. deal은 거래라는 뜻이지. 얘가 settle이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면 거래를 성사하다라는 뜻이야. 자, 지금 salesperson이 거래를 성사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일을 잘 해낸 거지. 자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거지. 그러할 때마다 그 관리자가 경적을 울린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일단 주어진 문장의 내용 정리하자면은. 자, 직원이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나와서 경적을 붑니다. 경적을 이렇게 소리를 내뿜는 거예요. 오케이. 주어진 문장은 됐어. 첫 번째 문장 내려와서 봅시다. rewarding business success. 주어진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였구나. 보상하는 거. 사업에서의 성공을 보상하는 거. 내가 일을 잘했어? 거래를 성사시켰어? 그거를 보상하는 거. 그거는 not always니까 부분부정이죠.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인 건 아닙니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n a material way. material. 물질적인이라는 뜻이지. 즉, 물질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주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a software company. I once worked for.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내가 한때 일했던 소프트웨어 회사는요. had a great way. 엄청난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판매에서의 성공. 즉,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recognizing. 인정해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음에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놓고 가는 게 낫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내용 뭐였습니까? 사업. 일에서의 성공을 보상해 주는 것은요.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예시를 들어줄 거야. 자, 이어서 갑니다. The noise of course. 뭔가 벌써 이상하죠? 물론 그 소음은요. 그 소리는요. 갑자기 소리가 왜 나와? 우리 앞에 소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엄청 좋은 방법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소리는 이라고 시작하네. 그러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겠어요?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에서 거래를 성사하면 관리자가 경적을 빵빵하고 울렸다며 그 경적 소리를 가리키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소리의 정체는 주어진 문장에 있기 때문에 몇 번에다가 넣어줘요? 2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답 바로 찾았다. 그치? 2번으로 찾아줬고요. 자, 이제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 소리는 interrupt. 방해하다 라는 뜻이지. 방해했어요. Anything and everything happening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loud. 컸거든요. 얘들아 경적 울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거를 사무실 바로 밖에서 울리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모든 일이 방해를 받았답니다. 자, 그러나 그 소리는요. 놀랍게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어?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의하면 아, 보상. 성공했어? 거래 성사했어? 그럼 보상해줄게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자, 이어서. sometimes. 때때로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요. can be as easy as that. 그것처럼 쉬울 수가 있어요. that이 가르치는 거는요. 사무실 밖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처럼 쉬울 수가 있답니다. 특히 언제? peer recognition. 동료의 인정이 important. 중요할 때. 그러면 이 관리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은 인정. 너 잘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특히나 같이 회사를 다니는 그 동료들. 나랑 같이 일을 하는 그 판매업자들. 그 동료의 인정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관리자가 경적을 울려주는 거. 엄청 좋은 보상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peer recognition. 중요한 표현이에요. 동료의 인정이라는 뜻이었지. 다시 말해서요. 내용 추가해주면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방법은 물질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해줄 수 있어? 동료의 인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관리자가 경적을 울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도 할 수가 있는 거래요. 뭔가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거는 같은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치? 자, 마지막 문장 갈까요? you should have seen, should, have, pp 나왔습니다. 뭐 뭐 했어야 했는데. 너가 봤어야 했는데. 그 방식을 봤어야 했는데. 어떤 방식? 그 판매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요. 경적이 blown pp 나왔습니다. wanted 목적어 pp. 경적이 울려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울려지기를 바라는 방식을 너도 봤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거래를 성사해서 경적이 빵빵 울렸어. 그럼 옆에 있는 동료들도 저 경적이 나를 위해서도 울려졌으면 좋겠다. 나도 거래를 성사해가지고 관리자가 경적을 빵빵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즉 성공을 보상해 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해준 겁니다. 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더 노이즈. 라는 엄청 직접적인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십 번. 사십 번의 요양문 완성이에요. 요양문 완성의 치트키는 뭘까? 뭐 먼저 읽어야 돼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엄청 노력해서 요양문을 만들어줬잖아. 내용을 아예 요약해서 준 거야. 즉 요양문을 먼저 읽어야지요. 요양문에는요 빈칸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두 개. a와 b에 두 개 빈칸이 뚫려져 있잖아. 그러면 그 두 개 빈칸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먼저 읽어요? 요양문 먼저 읽어요. 자 요양문 먼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according to the experiment. 뭐 나올 거야? 실험 나올 거야? 따라 실험이 나와도 thank you. 고맙지. 왜 고마워? 실험이 나오면 뭐에 주목하면 돼요? 결과에 주목하면 되거든. 그럼 벌써 선택과 집중의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우리 긴 지문. 요양문 완성의 지문은 특히나 길어요. 그 긴 지문 중에서 내가 실험의 결과에 좀 더 주목하면 되겠네라는 힌트를 얻어가는 거야. 자 위에 있는 실험에 따르면 학생들의 흥미 어떤 주제에 대한 흥미는 a 합니다. 언제 그들이 encourage to encourage 격려받다 장려받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너 비해라고 독려를 받았을 때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흥미는 a 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양문의 내용 정리하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두 개의 빈칸을 딱 캐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답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 자 요양문에서는 실험이 나올 거래. 자 그리고 실험의 대상은 학생들인가 봐요. 자 이 학생들은요. 뭐 할 때. 자 뭐 할 때. 비하도록. 독려받을 때 너 비해라고 독려받을 때 주제에 대한 흥미가 a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는 뭡니까? 실험의 결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학생들이 뭐 하도록 독려받았더니 주제에 대한 흥미가 a 했는지 이것만 찾아주면 된다고 선택과 집중하러 가봅시다. 자 두 사람의 이름 나왔어요 사람 이름 나왔어 발음 어떻게 하지 누구지 이런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 자 이 사람은요 conducted conduct라는 동사는 실험을 수행했다고 했을 때 짝꿍 동사죠 실험을 수행했어요. 뭐를 연구하기 위해서 teaching environment 교수 환경 즉 가르치는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요 were assigned. assigned이라고 하면 할당하다 부여하다 라는 뜻이지 즉 부여받았습니다. entred 상호작용하라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너네 상호작용 좀 해봐라고 지금 과제를 받은 거야. 자 한 그룹에서는요 토론이 was led lead의 과거 분사 pp 형태로 쓰인 거죠. 유도되었어 이끌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that built an agreement 일치 의견이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만장일치 같은 거지 어 나도 거기에 동의해 나도 동의해 나도 동의해라고 의견이 일치되는 방식으로 이끌어졌어요. 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아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단에서는요 토론이 was designed 설계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produce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의견 불일치입니다. 자 즉 옳은 정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즉 의견을 달리하도록 토론이 설계가 된 것이죠. 오케이 두 개의 집단 나왔어.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험의 내용이고 실험의 결과에 주목하면 된다. 우리는 결과 찾아서 빠르게 내려가면 된다고요. 자 두 집단을 두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봅시다. 학생들 어떤 학생들 who easily reach an agreement 쉽게 합의 의견 의치에 도달한 학생들은요. 즉 첫 번째 그룹은요. were less interested in the topic 주제에 흥미가 덜 있었습니다. 안 좋은 거네 흥미가 적었어. 그리고 studied less 공부도 덜 했고요. and were less likely to visit the library 도서관에도 덜 방문을 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도 덜 방문했대. 왜 이미 의견이 일치가 됐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토론의 결과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끝.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더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를 더 하지도 않고 그런 결과로 이끌어진 겁니다. 첫 번째 집단은 뭔가 나쁜 의미를 담고 있었어. the most noticeable noticeable이라고 하면 눈에 띄는 이라는 중요한 단어죠.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요. 그러나 즉 이러한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뭐였냐면 was revealed 밝혀졌습니다. 언제? 선생님이 보여줘요. 특별한 영화 그 토론 주제였던 것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데 언제 보여줘? lunch time. 점심시간에 보여준다라고 한 거야. 그러나 점심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쉬는 시간보다 훨씬 긴 유일한 우리의 낙이잖아.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도 맨날 오늘 급식은 뭐지 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근데 그 소중한 점심시간에 토론했던 주제에 대한 영화를 선생님이 틀어준 겁니다. 그럼 한번 예상해봐. 그 의견 일치에 이르렀던 그룹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포기하고 갔을까? 덜 갔을 거야. 왜? 이미 의견을 합의를 봤거든. 더 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과 갈증이 없거든.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점심시간에 영화를 보여줬어. 그런데 오직 십팔 퍼센트입니다. 그 의견이 일치된 집단에서요. 십팔 퍼센트만이 미스트 런치 타임 점심시간을 놓쳤어. 희생한 거죠.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이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그룹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십오 퍼센트. 거의 절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스테이드 펄드 필름 영화를 위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점심시간을 포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 더 더스트. 더스트라고 하면 갈증. 목말라서 나는 갈증. 즉 물에 대한 열망. 열망이란 뜻도 있어. 어떤 열망이래요. 그 지식의 갭 간격 간격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랍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채우고자 하는데.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 그룹 내에서 누가 옳았는지. 나는 찬성이고 쟤는 반대였는데 누가 옳았지. 누가 정답이지. 누구 말이 맞지. 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지식의 간격을 채우고자 하는 갈증은 can이 동사죠. can be more powerful.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갈증보다요. 슬라이드. 미끄럼티리나 정글짐. 자 여기에서 미끄럼티리나 정글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 점심시간에 놀고 쉴 수 있는 즉 영화 안 보고 나 놀고 싶어의 상징이 되는 것들이지 그 점심시간에 놀래 하는 갈증보다요 더 강력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요. 바로 요양문 넘어오거든. 다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실험에 따르면요. 학생들이 뭐 하도록 독려받았을 때 주제에 대한 흥미가 이 b a 했을까. 자 다시 학생들이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도록 즉 의견이 달라지도록 독려를 받았을 때 그렇게 토론이 이끌어졌을 때 주제에 대한 흥미가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반대로요. 주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흥미가 다 떨어졌지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일단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b부터 한번 보자고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이 일치한다가 들어가야 될 거야. 먼저 b 자리에 d for. d for 의견이 다르다. 달라지다라는 뜻이거든. 자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에 주제에 대한 흥미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1번부터 바로 답이 딱 나온다고요. 다시 학생들의 의견이 d for. 달라지도록 독려를 받았을 때 주제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서 내가 소중한 점심시간도 포기하고 영화 보려고 남아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답까지 잘 찾아줬고요. 자 이제 무슨 유형으로 넘어옵니까. 장문 독해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맨 마지막 페이지지. 그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두 개의 장문 독해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볼 것은 1지문 2문항의 장문 독해입니다. 자 선생님이 1분만이라고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시험에서도 1분만 더 있었으면 즉 1분 정도의 여유만 더 있었으면은 더 답을 잘 찾을 수 있었어. 다시 말해서요. 이 맨 뒷 페이지의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지문의 길이에 압도당하다 보니까요. 평소에는 찾을 수 있었던 답도 못 찾아요. 시간에 너무 쫓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시간보다 1분만 더. 1분이라는 여유 시간을 더 확보해 놓기를 강력 추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되어서도 이 장문 독해의 점수는 딱 내 것으로 확보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또다시 치트키입니다. 자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요. 우리 저번 6월 학력 평가에서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와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과 어휘를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건 결국엔 주제를 찾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그 긴 길이에 압도당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과제는 무엇이다? 주제 찾기. 주제를 잘 찾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41번과 42번이고요. 문제 유형만 한번 보고 오자 봤더니 제목 물어보고 있고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다섯 개의 밑줄까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까? 주제 찾기 잊지 말고 가세요. 더 마키스 웨이 시장의 방식입니다. telling a form 회사한테 말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this failures 실패에 대해서 즉 회사한테 너 실패했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는 시장의 방식은요. it's harsh. 가혹하면서 and brief. 간단합니다. 그러면 회사한테 실패에 대해 말해주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가혹하면서 간단하다라고 했을까? 자 not only 보이니까 뭐 찾아서 같이 세모 표시해줘요. but or so.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지요. 그쵸? 자 not only 다음에요. 우리 도치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지. 즉 뭐뿐만 아니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less expensive 비용이 덜 들어요. 비용이 덜 든답니다. 뭐 하는데? to handle 다루는데. 즉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는데 비용도 덜 들 뿐만 아니라 또한 can cause 뭐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판매자로 하여금 투 부정사 확인해야죠. cause 목적어 투 부정사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유발하다 야기하다란 뜻이지. 그 판매업자로 하여금 즉 그 회사 측으로 하여금 improve, 개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근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 판매업자는요. may learn, 아마 배울 수도 있어. something as well, 또한 무언가 교훈과 같은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뒷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판매업자가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어. 요것은 다시 말해서 판매업자로 하여금 improve, 개선되게끔 유발시키는 거죠. 따라서 a번은 적절하게 쓰인 어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a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뭡니까? 간단해요. 자 어떤 회사한테 너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방법은요. 가혹하면서 간단한데 그 방법이 뭐야? 뭐인 것 같아? 우리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complaints, 불평인 것 같아.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가 만든 제품,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요. 거기에 실패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불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 불평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들이 개선할 수 있게끔 해줘. 즉 불평은 좋은 거야 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다예요. 이게 주제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도 제목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신기하지 그치? 선생님이 주제 찾기 문제라고 했잖아.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I remember. I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기억합니다. 화장품 회사를 기억하는데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 불평을 받았대. 뭐에 대한 불평이었을까? sticky, sticky. 끈적이는 이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필수 어휘입니다. 끈적이는 끈적이는 선 블랙 로션 선 크림 그러니까 선 크림이 너무 끈적끈적거려요라고 소비자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지금 한 회사의 예시를 들어줬어요. 자 이어서 예시 살펴봅시다. 자 at the time 그때는요. 그러한 불평이 생겼을 당시에는요. 모든 로션들 즉 모든 그런 선 크림들이요. where more or less 다소 거의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소 다 끈적끈적거렸어. 그러니까 그 회사 것만 끈적이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것도 거의 다 끈적끈적거렸다고요. 자 그래서 위험입니다. 어떤 위범 위험입니까? 동사 have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나오는 거지.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자 소비자들로 하여금요. 제품을 구매하는데 그 경쟁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은요. was not great.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왜 큰 위험이 아니었을까? 어차피 다른 회사 선크림도 끈적거릴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내 잠재 고객을 완전히 뺏긴다? 그 정도의 큰 위험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따라서 b도 잘 쓰인 어휘가 되겠네? 자 그러나 this was also. 이것은 또한 opportunity.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기회가 됐을까? 그 소비자가 내놓은 불평이요. 그냥 그저 그런 불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한번 개선해보자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 자 그 회사는요. managed to. managed to 부정사. 그 간신히 뭐뭐하다. 즉 어떻게든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해냈습니다.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한 거죠. 어떤 제품입니까? that was not sticky. 끈적이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captured. captured라고 하면은 딱 포착하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그 시장에 이십 퍼센트를 포착했다. 즉 시장 지분의 이십 퍼센트 정도를 딱 점유했다라는 겁니다. 그 첫 해에요. 이십 퍼센트라는 엄청난 비율을 딱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 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결국 뭐였습니까? 회사가 끈적이는 선크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실패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평을 딱 했더니 개선해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 기회로 만든 것까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예시였지요. 자 이어서 another company 두 번째 예시 등장한답니다. 자 다른 회사는요. had the opposite problem 반대의 라는 뜻이지. 반대 문제를 가지고 있었대. 반대 문제가 맞는지 볼까? its product. 그 회사의 제품은요. were not sticky enough. 충분히 끈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회사의 예시에서는요. 선크림이 너무 끈적거려서 문제였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끈적이지 않아서 문제였대. 따라서 반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렇죠? 씨도 적절하게 잘 쓰였습니다. 다 company 그 회사는요. 유럽에 있는 로열 포스트 오피스라는 회사였는데요. 그 제품은 뭐였냐면 스탬프 우표였습니다. 우표. 자 우표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여러분은 잘 쓰지 않지 그치. 근데 선생님 때만 해도 우표 모으기 이런 게 수집하는 취미 중에 하나였거든. 그 우표 같은 거 편지 봉투에 딱 하고 붙여야 되잖아. 근데 봉투에 붙여야 되는데 우표가 끈적거리지가 않는 거야. 이거 충분히 문제될 수 있겠다. 그치요? 자 문제는 뭐였습니까 스탬프 우표가요 봉투에 붙지 않았습니다. 시트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지 봉투에 붙지 않았어. 자 그래서 그 경영진 회사의 경영진을 contacted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우표를 만든 사람한테 연락을 취했어. 근데 그 우표 제작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made it clear made it clear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분명히 했냐면 만약 사람들이 just moistened moistened 모이스트라고 하면 촉촉한이라는 형용사지 따라서 모이슨 모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게 하는 거야 적시는 겁니다. 자 우표를 적절하게 적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표예요 우표. 자 우표는요 stick to any piece of paper 어떤 종이에도 stick to 붙을 거야라고 분명히 말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자 그 회사의 경영진이요 우표를 만든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본 거야. 야. 지금 고객들이 우표가 봉투에 잘 붙지 않는다고 불평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우표 제작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거요. 그거 사람들이 충분히 잘 적시기만 하면요. 어떤 종이에도 붙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what to do?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질문하고 있네. 궁금하잖아.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경영진은요.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 하는데? to come to the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무슨 결론이까? 자 무슨 결론인지 궁금하지. 즉 다시 말해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동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때 됐은요. 동격의 됐이 되겠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it would be less costly. 자 costly라고 하면은 형용사 비용이 드는 이라는 뜻이죠. 자 비용이 덜 든답니다. 뭐 하는 게 덜 들어요? 자 지금 rather than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to try to educate its customers. 고객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뭐 하도록 교육시키는 걸까? to wet its stamp. 여기서의 wet도 적시다라는 동사로 쓰였어? 그 우표를 적셔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교육시키는 거랑 뭐랑 비교합니까? to add more glue. 풀을 더 첨가하는 거. 즉 우표 뒤에 끈적이는 풀을 더 바르는 거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교육시키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 자 다시요. 지금 읽은 문장 뭐라고요? 고객들을 교육시키는 거랑 우표 뒤에 풀을 더 첨가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덜 드는 건 고객 교육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그러면 채택도 무슨 방법을 채택했어야 돼? 아 우리는 그럼 고객을 교육시키자라는 방법을 채택을 했어야 돼.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요. 우표 제작자는요. was told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전달받다, 지시받다라는 뜻입니다. 풀을 더 첨가하세요라고 전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방법 선택했어요? 풀을 첨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고객 교육은 풀을 첨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채택을 했겠지. 따라서 우리 D번의 less라는 어휘는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로 바꿔줘야 되지요? 반대말인 뭐로 바꿔줘야 되지요? 답 확인했습니다. D번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였어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하러 갑시다. 자 사실상요. 우리 앞에서 파악했던 이 내용이랑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까지가 주제와 연관성이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까요? 자 since 뭐이기 때문에 it is better 이게 더 낫답니다. 회사가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구매자들로 하여금 complain, 불평하게 하는 게 더 낫답니다. 뭐 하는 것보다 비교하는 거죠? go elsewhere. 다른 경쟁 업체에 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게끔 하는 게 더 낫답니다. 왜? 불평하면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고객을 우리의 것으로 딱 잡아놓으면 되잖아. 따라서 불평하는 게 더 낫대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요게 진짜 주어, 내용상의 주어죠? make it easier. 자 요때 it은요. 또 형식상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진짜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내용상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이하가 되겠고요. 앞에 나오는 for 부분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다. 자 그럼 해석하기 더 쉽지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the satisfied customers. 만족하지 못한. 즉 불평을 가진 고객들이. to complain. 불평하는 것을 easier.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경쟁업체에 뺏기는 것보다 불평하게끔 냅둬서 그 불평을 듣고 해결해주면 되니까 불평하기 쉽게 해줘야지 그치. 얘들아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했으면 이 easier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야. 회사는 이익을 얻는 집단인데 왜 고객들이 불평하게 냅둬야 돼? 불평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 라고 퀘스천 마이크를 던졌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딱 지문의 내용만 근거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불평하기 쉽게 하는 것이 더 낫더라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어휘까지 적절하게 잘 쓰인 거 확인했고요. 자 우리 제목 문제 해결하러 갈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designs, 디자인이요. that matter the most. 여기서의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쓰였지.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디자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 아니었습니다. 2번 complaints. 불평. 불평. 우리가 찾았던 핵심 소재입니다. 불평. why forms should welcome them. 왜 회사가 그 불평을 welcome, 환영해야 되는가. 어때요? 맞죠? 우리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회사는 고객들이 불평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회사 입장에서 더 나은 방법이야. 라고 했잖아. 자 다시 불평입니다. 회사는 왜 그 불평을 환영해야 되는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저렴한 가격은 not necessarily 반드시 모인 것은 아니다. 저렴한 저렴한 가격은 낮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저렴한 가격과 낮은 품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죠. 4번 더 더 끈적이거나 덜 끈적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 끈적끈적 관련된 내용은 나오긴 했지만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니었지요. 이거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예시로 나왔던 거죠. 끈적이거나 관련된 제목 아니고요. 자 5번 갈까요. 너의 경쟁자를 갖다가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다뤄라. 경쟁업체를 친구처럼 다뤄라. 이런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이 몇 개 보이기는 하지만 딱 핵심 소재를 잘 내포하고 있는 제목은 2번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잡고 있던 내용 그대로잖아. 불평하는 거 좋아요. 회사에 대해 회사에게 실패하는 것에 대해 말해줄 때 불평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딱 나왔잖아요. 그쵸? 자 2번 골라줬고요. 우리 42번은 답 4번으로 골라줬죠. 그치? 4번으로 골라주는 것까지 아까 문제풀이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지문 3문학.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유형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재밌어요. 하나에 책 읽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죠?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치 하나의 이야기를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또 뭐가 중요해? 1분만 딱 1분의 여유 시간만 더 있었다면 여러분도 선생님의 마음처럼 이야기를 읽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고 답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도 1분이라는 여유 시간만 더 확보해달라고 선생님이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요. 순서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칭 추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찾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불일치 문제까지 하나 나오잖아. 순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문제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질문이 길다 보니까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에 표시해야 될까? 이거는 이따가 문제 보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요. 3개의 문제 유형 먼저 한번 보고 오면은 순서 나와요. 순서 먼저 해결하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지칭 추론입니다. 따라서 A, B, C, D, E 각각이 나올 때마다 등장인물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름을 풀네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니셜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수연이죠. 그러면 S라는 이니셜로 표시해줘야 돼요. 내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말자고요. 자 45번 내용 불일치입니다. 자 마찬가지요. 1, 2, 3, 4, 5번 선택지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소거법으로 지워나가면서 푸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A 단락부터 한번 볼까? 얘는 딱 정해진 앞부분의 순서예요. 봅시다. A rich merchant. 부유한 상인이요. 그의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유한 상인이라는 등장인물 knowing that 알고 있었답니다. 그가 오로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어? thieves, 도둑이지 도둑. 도둑이 그의 집으로 오는 경우에 즉 도둑드는 경우에 항상 대비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when a thief entered his home. 실제로 도둑이 들었어. 실제로 도둑이 들었을 때 그는 remain. remain 다음에 경용사 나와요. 뭐뭐 한 채로 남아있다.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지.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왜? 항상 대비하고 있었거든. 어데요 비록 뭐일지라도 그는 깨어있을지라도 상인은요 모인 채 했으니까 be in a deep sleep 깊은 잠에 든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온 것도 다 알아 실제로는 깨어있었지만 그 뭐인 척을 한 거야. 도둑이 보기에는 주인이 잘 잠을 자고 있군이라고 착각하게끔 한 거죠. he lay in bed. 자 중요한 단어 한번 볼게요. lay라고 하면요. 여기 과거 시제로 쓰인 거야. 무슨 동사의 과거? lie. lie는 거짓말하다라는 뜻 말고요. 누워있다라는 뜻도 있어. 즉 누워있다. lie의 과거 시제로 쓰인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는 침대에 누워가지고는요 지금 과거 시제의 동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지 그치? 자 봤습니다. 도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도둑은요 head brought. 뭐를 가지고 왔어? 새 거야. 새 거인 하얀색 sheet. 보자기 정도로 볼까? 따라 보자기 뭔지 알죠? 물건을 이렇게 천으로 감쌀 때 쓰는 거잖아. 자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와 함께요. 지금 누가 갖고 온 거야. 도둑이 갖고 온 거지 따라서 에이가 가리키는 거는 리프 도둑이 되겠습니다. 즉 도둑이 자기와 함께 보자기를 하나 갖고 왔어. 왜 갖고 왔죠. to carry away the stalling goods 훔친 물건들을 carry away 운반하려고 보자기를 하나 챙겨서 온 겁니다. 에이 달락의 내용 괜찮지요 여러분 뭐 판단해 줘야 된다고. 순서 먼저 b랑 c랑. d의 내용 살펴보면서 순서 먼저 해결을 해 줄 거고요. 자 순서와 동시에 뭐도 표시하면서 가야 됩니까. 지금. A, B, C, D, E 다섯 개의 밑줄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벌써 A는 누구를 가리킨다 라고 우리 살펴봐 좋습니까. A는 도둑이에요. 대문자 T로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B달락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어떤 게 먼저 와야 될지 단서 한번 찾아 봅시다. 자 희, 그는 그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는데. then, 그러고 나서. 자 그는 그러고 나서 lay down. 자, later 다시 나왔습니다. 과거 시제로 쓰인 거야. 그쵸? 누웠어. 누워가지고는 뭐인 척 했습니까? 잠자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마도 상인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집주인은 그러고 나서 누워가지고는 자는 척을 했대. 우리 아까 A에서 이미 누워서 자고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요라고 하는 건 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라는 거지? B가 나오려면 그 상인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한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B는 첫 번째 순서가 아닐 것 같죠. 그럼 C달락 한번 볼까? All the stolen goods. 모든 훔친 물건들은요. fell down.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모든 훔친 물건들이 떨어졌대. 그러면 일단 도둑이 다 훔쳐야 돼. 다 훔쳐가지고 한 대 모아서 그 들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닐까? 따라서 C달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일단 물건을 훔쳐가지고요. 그것을 들고 일어나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그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라는 흐름이 괜찮지요. 그치 따라서 C달락도 첫 번째 순서가 아닌 것 같아. 그럼 D달락은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자, 그는요. spread it out. 자, spread. 현재 시제도 spread. 과거 시제도 spread. 과거 시제로 쓰인 거죠. 자, 그는 펼쳐놨습니다. 이것을요. 만약 D달락이 A달락 다음에 온다면 이시 가르치는 거는 보자기일 거야. 자, 보자기를 바닥에 펼쳐놨습니다. 자, with the idea of 어떤 생각으로? putting all the stolen valuables into it. 자, valuable S 붙었습니다. 귀중품이라는 명사예요. 그 모든 훔친 귀중품을요. 그 보자기 안에 넣을 생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병렬구두도 같이 가요. 보자기를 묶어가지고는요. carrying it away. 운반하는 거야. 자, 그러할 생각으로 보자기를 일단 펼쳐놓은 겁니다. 자, 희가 가리키는 거는 도둑일 거야. 그치? 따라서 도둑이 지금요. 보자기를 들고 집에 침입을 했지. 그다음 훔친 물건을 다 담아가려고 바닥에 펼친 상태인 겁니다. 어때요? D달락 첫 번째 순서 괜찮죠? D달락을 첫 번째 순서로 잡아줄게요. 그럼 이어서 쭉쭉 볼까? 자, while 뭐 하는 동안에 he was busy gathering. 자,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지. 자, 그는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비싸 보이는 아이템들을요. 그 상인의 호화스러운 집에서 모으느라 바빴답니다. 그러면 이때 희가 가리키는 거는 지구 훔치느라 바빠. 누구야? 도둑이죠, 도둑. 즉, 이가 가리키는 것도 도둑이 될 거예요. 갑시다. 자, 그러하는 동안에 상인은 재빨리 뭐 했습니까?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인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치? 일어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상인은요. replace. replace 나오면 우리 뭐 찾아줍니까? with 찾아줍니다. replace. a with b라고 하면 a를 b로 교체하다,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그 도둑이 가지고 왔던 쇠 보자기, 흰색의 그 쇠 보자기를 갖다가요, 비슷하게 보이는 하얀색 보자기로 바꿔놨대. 근데 그 보자기는요, much weaker, 훨씬 더 약했고요, and much cheaper,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도둑이 가진 것보다요, 그러니까 도둑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저렴한 보자기로 바꿔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 대충 상상은 가지요, 그렇죠? 그러면 d 단락을 첫 번째 순서로 잡았고요, 우리 b로 가야 될까요, c로 가야 될까요? b 뭐였어? 지금 상인이 일어나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b가 올 수 있었어. 일어나서 행동을 했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보자기를 자기 걸로 지금 재빠르게 바꿔놨잖아. b 단락 괜찮죠? c 단락은요, 지금 도둑이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들고 일어나려고 해야 돼. 아직 그러한 상황은 등장하지 않았지? 따라서 두 번째 순서는 b 단락 가고요, 세 번째가 c 단락 되겠습니다. 순서 문제 해결했어요? d, b, c의 순서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인 b 단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희가 가리키는 대상은 명확해졌습니다. 누구지? 상인이요, 상인은 그러고 나서 다시 누운 거죠. 다시 누워서 잠든 척을 한 겁니다. 자, 웬 뭐 할 때 도둑이요, 마침내 다 했습니다. 다 모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귀중품들을 다 모았어. 그랬을 때 도둑은 서둘러서 다이든 롯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 보자기의 매듭을 묶었어요. 근데 그 보자기는요, 그가 생각하기에 was his 자기 건 줄 알았어. 자기가 아까 갖고 왔던 보자기 그거인 줄 알고 지금 물건을 다 담아서 이렇게 보자기 매듭을 묶은 거예요. the merchant, 상인은요,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라는 뜻이지. 즉,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 넣고 이렇게 매듭을 열심히 묶는 동안에 상인은 정원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thief, thief, 도둑이야, 도둑이야, 사람들, 도둑 들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with all the air in his lungs, 배에다가 공기를 가득 넣고 그러니까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 도둑은요, 어떻게 됐을까 got nervous 초조해졌겠지 초조해져서 재빠르게 lifted 들어 올립니다. 보자기를 들어 올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 여러분 기억해야지 그 보자기는 도둑이 갖고 온 보자기가 아니야. 상인이 자기 거랑 재빠르게 교체를 해놨는데 그 교체한 보자기는요, 더 약하고 저렴한 거였어. 어떻게 됐겠어. to his surprise 놀랍게도 지금 누가 놀랍겠어. 도둑이 놀랍겠죠. 도둑이 놀랍게도요, 그 얇고 하얀 보자기 뭐로 가득 차 있는?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보자기는 was가 동사죠. torn. torn이라고 하면 tear 찢다의 과거형입니다. tear apart라고 하면 이렇게 갈갈이 찢다라는 뜻이거든. 그 보자기가 찢어졌습니다. 연약했으니까 저렴했으니까 찢어져 버린 거지. 그러면 비 단락에서요. 지금 b가 가리키는 대상은 상인이었고요. 그리고 c가 가리키는 대상은 도둑이었어. 그러면 벌써 도둑이 세 개 나왔으니까 우리 b를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지요. 벌써 문제 두 개 해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c로 넘어와서 봅시다. 자, 지금 물건 들어 올렸는데 보자기가 찢어졌어. all the stolen goods. 모든 훔친 물건은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를 만들어내면서? 매우 크고 불쾌한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와장창 하고 떨어진 거예요. sing many people run towards him. 자, c 나오고요. 목적어 자리에 많은 사람들. 목적격 고어의 동사 원형 나온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도둑은 had to give up on. give up on. 포기하다라는 수거입니다. 포기해야 됐어요. 모든 훔친 물건을 다 놓고 도망가야지. 잡히면 안 되잖아. 도망가기에 급급해진 겁니다. living the goods. behind in the house. 자, 자기가 훔친 그 물건들을 집에다가 다 남겨놓고 떠나면서 he ran away in a hurry. 아주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뛰쳐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냐면 under his breath. breath는 숨이죠. 즉, 숨 아래로 아주 이렇게 속삭이듯이 속삭이듯이 작게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This man, 이 남자, 이 상인이요. As such a skillful merchant. 자, such a 형용사 명사입니다.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 너무 교묘한 상인이다. 아, 저 남자 진짜 교묘하다. 자, he's a businessman to the core. 따라서 코어는요. 여러분 혹시 요가나 필라테스 아니면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 코어 힘이라고 들어봤지? 코어. 이 복부 쪽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그 힘이잖아. 따라서 중심부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뼛속까지. 아, 저 사람 뼛속까지 아주 장사꾼이다라고 혼자 속삭이면서 도망을 갔다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그 도둑은요. 나도니 나왔네. 그러면 또다시 버덜소 표시해 줘야지요. 그렇죠? Managed to 부정사. 우리 아까 배웠어. 어떻게든 해내다. 자, 그는요. 해냈습니다. Save his valuables. 자, 여기에서 여기서 희가 가르치는 거는 상인이죠. 상인 자, 상인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중품들을 다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테이큰 어웨이 뺏어가기도 했어 나의 새로운 보자기를 갖다가 뺏어가기도 했어. 여기서 마이가 가르치는 거는 도둑이죠. 그렇죠? 다시요 상인은 자기 귀중품들을 다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했어요. 도둑이 원래 갖고 온 보자기랑 교체했으니까 자기 보자기도 뺏어간 거야. 뺏어가기도 했어요. He has stolen from a thief. 그는 도둑으로부터 훔쳤다. 내가 훔치러 온 도둑인데 역설적으로 그 상인이 내 거를 훔쳤어. 도둑으로부터 훔쳐갔네라고 말한 겁니다. As he said that to himself,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면서 He ran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부터 달아났습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하나의 스토리를 살펴본 거예요. 그치? 마지막으로 D가 가르치는 것도 누구였습니까? 도둑이었습니다. 그치? 아까 찾아놓은 답도 잘 찾아준 거고요. 따라서 답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순서 어떻게 찾았습니까? C, D죠. D, B, C의 순서였어. D, B, C의 순서였으니까 우리 43번의 답은 4번으로 찾아줬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B만 상인을 가리켰지 2번으로 답 찾아줬습니다. 마지막, 내용 불일치까지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1번, 상인은 도둑이 드는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문 읽으면서 표시해 나갔으면 더 빠르게 찾았을 거예요. 2번, 상인은 정원으로 뛰어나가 크게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도둑 들었어요. 라고 소리쳤죠. 3번, 도둑이 훔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보자기가 찢어졌잖아. 4번, 도둑은 상인의 물건들을 집 밖으로 가지고 달아놨습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그치? 집 밖으로 갖고 나가기도 전에 찢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잖아. 답은 4번이고요. 5번, 상인의 보자기는 도둑의 보자기보다 값싼 거, 값싸고 약한 것이었지요. 따라서 마지막 45번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학력평가의 마지막 5부 해설 강의를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하나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해설 강의 마무리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강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잘 남겨주고요. 우리는 또 다른 강의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시험 보느라,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